안녕하세요. 탁가이버 앵커입니다. 12구 이태원 참사 50일 희생자들을 기리는 온라인 추모회가 미 동부 시간으로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. 4.16 해외연대 주체로 열리는 이 추모회에서는 158명 희생자들을 기리고 그 죽음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. 참여하는 방법은 추모회 시간에 맞추어서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클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. 참고로 이 추모회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됩니다. 주최측은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. 지금 좋아요,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